중국과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중국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에게 복지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